관계자들에 대한 각 검찰 공포장들에 기재되어 있는 돈을 빈 사람 받은 사람, 당소, 목적. 여러분들 지금이 뭐냐면 체포동의안 합격 전에 지금 박주민 의원, 내 마이크를 올려. 박주민 의원님이 이재명 당대표님을 대신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표대결로 가는 과정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발사업자로 참여해서 더 이익을 얻어야만 배임이 아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될까요? 민간사업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척만 해도 200억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정말 200억을 받았다면 검찰의 성남FCC 사건을 다루는 논리대로라면 그것은 오늘 뇌물죄로 우려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면 뇌물이고 안 하면 배임이다. 검찰은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정교사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증거를 들고 있는 녹취록에 아무리 들어봐도 의정을 교사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다실대로 진돌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나 모대추정의 원칙, 재형법정지, 피해사실 공표 금지 등 형사사건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 한 명을 분지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 하는 독재 수준의 검찰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호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국해의 호소대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법법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둘이 독일에 투표해 주시길 강국히 요청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 한 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돼야 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상황을 정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될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제 국회는 나서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치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우리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는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힘과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